장관님 50억 클럽 김건희 주가조작 쌍특검 도입해야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따라서 특검은 보충적으로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검을 도입하려는 그 동기라다 이런 것이 특별한 어떤 수사에 대한 맞불놓기 식으로 운용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 일시 말선수제 무죄 났습니다 항소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이미 항소는 했죠 이미 항소는 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 그 결과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강수사하고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유죄 자신 있습니까 법조인이 유죄 자신 있냐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질문이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가 검사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곽상도가 힘써서 무혐의 종결됐다 수사 무마를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이 부분 왜 전에 수사 안 하셨어요 그 부분 수사 중이고요 지금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어떤 재판거래 의혹 등 포함해가지고 여러 단계의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전반적으로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그 부분 이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수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유죄가 나올까 봐 일부러 그 부분 뭉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왜 검찰에서 나온 거를 그거를 기소하는데 거기를 공소사실에 이 내용을 안 집어넣습니까? 위원님 아직 지금 이 대표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의 공소장이 최종적인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시면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관님 50억 클럽 사건 도대체 계속 이렇게 뭉갤 겁니까? 뭉갠다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50억 클럽의 문제는 기본적인 어떤 배임 행위 천문학적 배임 행위를 숨기거나 처벌받지 않기 위한 로비의 부분이거든요 이 배임 행위의 양면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별도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억 클럽 사건 지금 수사 진행 상황 보고받고 있습니까 장관님? 개괄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수사 진행 안 합니까?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말아라 이런 건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검찰 중유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 일주일에 몇 번씩 받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이 아니고요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중유사건에 관한 보고를 참모로부터 받는 정도고 특별히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고받지요? 당연히 검찰국 통해서 봤습니다 검찰 누구요? 검찰국이요 검찰 국장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검찰 국장을 통해 봤습니다 그럼 그 중유사건 보고 내용 중에 보고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지시해 놓은 사건이 있습니까? 저는 취임한 이후에 저랑 관련되거나 제가 객관적으로 관련되거나 아니면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민사 형사 모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에 관한 부분은 저에까지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해 놓은 사실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 같은 경우 그게 제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의사 사건 보고받고 있습니까? 그 사건은 당연히 보고받습니다 다만 보고할 만한 상황이 있거나 제가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그거 확인해서 당연히 보고받죠 장관 취임하신 후에 김건희 사건 보고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많아서 들을 말씀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취임을 제가 1년 넘었는데 뭘 몇 번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까지 즉흥적으로 부르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보고는 당연히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 사건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제 답입니다 김건희 의사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주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데 김건희 의사 사건 수사 안 하고 있죠? 위원장님 그 판결에서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맞습니까?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 조가적 혐의가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답변하세요 잘못 읽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 대부분 무죄난 사건이 심지어는 거기 전주도 알았더라도 무죄라고 한 사안에서 어떻게 김건희 의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판결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장관님 위원님 그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특수부동원에서 이성윤 등 지휘하여서 한 사건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니요 그거는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수사를 안 하면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해서라도 철저히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사지휘권을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난 70여 년간의 지난 정부 빼고는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 드린 상태에서 취임했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얘기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유독 김건희 사건 그다음에 검찰 가족에 가면 딱 멈춥니다 왜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 쌍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사안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맞불놓기 식으로 운용되면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50억 클럽 특검하자는 국민 여론은 74.7%입니다 김건희 특검 60%가 넘습니다 여기에 잠깐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여론을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다는 것도 50%가 훨씬 넘습니다 왜 그건 안 보십니까? 그럼? 장관이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윤도현은 아닌데요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려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의 애창곡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장관님 윤석열 정부와 장관님이 작아져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수사에 관여했다는 점을 위해서 저는 누구 봐줬다는 얘기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기 총선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전혀 없고요 저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장관님 본인의 취임사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죠? 키워드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제가 취임사 쓰다 보면 하나하나 말을 다 힘을 줘서 썼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의 키워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을 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지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 목표를 보고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기간 중에 검찰이 신뢰도 공정성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장관님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한 법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명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떠나는 법무부 장관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저는 그냥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생각뿐입니다 떠날 때는 그냥 떠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다른 방향에 기여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봄꽃이 만발했지만 국민의 삶은 아직도 추운 겨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위기는 그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사유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인한 대립과 갈등, 소모적인 정쟁과 분열이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화해와 상생의 미래 정치를 국민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정의로운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국민의 것은 국민에게 바칩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